XSFM입니다. I, D, W, K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걱정 안 해요. 괜찮아요.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바빠 죽겠네 지금. 아 그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떡해요. 잡다한 게 자꾸 떠오르네. 노막도 없이 훅 하고 2021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청해부의 대사입니다. 제 앞에는 작년 마지막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라고 부르는 분이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이분의 망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망한 류호정 코너죠. 그 뒤에도 작은 몇 가지의 미션들에서 상당히 많이 망하셨거든요. 잘 된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매우 외향적인 창원의 게이머 청소년이 취업을 해서 큰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고 쫓겨난 이야기까지 들었더니 이 사람의 시계는 2018년 10월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예 관심 없으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개념이죠. 한국에는 두 개의 큰 총연맹이 있고 그 밑에 노조들이 있습니다. 연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상위노조 삼아서 기업 노조들이 아래에서 도움을 주고받죠. 그 상위노조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섬식품노조에 네이버, 지회,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다 가입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짤고 나서 돕다 보니까 게임 만드는 일도 즐겁지만 게임 만드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즐거운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멋있네요. 그래서 12월 즈음에 그냥 돕다 보니까 사실 거의 직원 같아졌고 마침 선조원 홍보부장 T.O가 있다고 해서 눌러앉았죠. 그때까지 그냥 무급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살고 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퇴직금 까먹고 그냥 사는구나. 이게 뭔가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정리했던 대로 계속 경험치를 쌓고 있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그럼 당신 자꾸 누군지도 모르겠고 직업도 없으신 분이 자꾸 우리 조직에 데려다시는데 일자리가 있으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선조 홍보부장 자리가 비어있는데 보니까 포토샵도 좀 할 줄 아는 것 같고 마침 또 IT업계 사람이니까 보니까 포토샵도 좀 할 줄 아는 것 같고 자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대충 이제 뭐 선정보부장을 포토샵 할 줄 알면 이제 뽑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마케팅실에 있었으니까 대충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냥 일 시키신 거죠. 뭐 인연을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해도 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와중에 그러면 제가 복직 투쟁이라는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원래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아 그 다음 슈죠. 네.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제가 처음 노조에 눌러앉은 거잖아요. 네. 아 그러네. 그러네. 노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젊고 그런데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또 설득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 스마일게이트 노조에서 복직 투쟁을 해보자. 노조에서는 이제 당연히 마음 아프고 마음이 계속 쓰이죠. 그런데 당시에 노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조 생기기 전에 잘린 간부 예정자를 갖고 투쟁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불리하죠. 네. 불리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공고사직은 어찌됐든 간에 한 대 맞은 정도 수준이 아니면 자기가 사인했다는 거예요. 자발적 퇴사라는 거예요. 본인도 사인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돕고 하다 보니까 뭐 본조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만 제가 휴대폰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녹음기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때 법원 또 배운 솜씨 항상 갖고 다니래요. X님이 항상 갖고 다니래요. 누가 말했는지 퍼뜨리지 마시라고요. 그래? 그것도 있고 또 그 즈음에는 노조와 전혀 상관없는 사내 아는 다른 선배가 너 좀 심상치 않으니까 너 조만간 녹음기 같은 거 들고 다녀야 할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까 나만 내 몸이 불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들고는 또 다녔어요. 그래서 그 녹취가 있었는데 노조가 생기고 나서 저 말고도 이제 또 부당하게 공고사직 당한 분들이 더 발생을 한 거예요. 육아휴직 복직자한테 공고사직 강요한다든지 몇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사인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명을 걸고 어딘가에 나오기도 힘들고 언론에 녹음도 못하신 거죠. 그분들은 평소에 그럴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던 차에 그 즈음이 저희 9월 초에 생겼다 했잖아요.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스마일게이트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기억납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복직을 못하지만 기존에 이미 이러한 전적이 있는 회사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사인하라고 해놓고 회사 사람이 했던 얘기. 그래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분들은 다 안 잘리셨습니다. 다 잘되셨습니다. 지금도 다니시려나 모르겠네요. 본인의 죄를 증거로 쓰셨고요. 그냥 타고 남은 죄. 유고를. 타고 남은 거. 그렇게 됐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든 국감장이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고사직 문제라든지 또 노조 생기고 나서 신경전하고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원만하게 대화도 잘 안 되려고 하는 것 같고 조짐이 좀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증인 채택을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노조랑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분들 그런 식으로 짜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게 합의가 돼서 증인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류호정 복직은 못 시키겠다. 그래도 류호정 복직 지가 사인하고 나은 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죠. 스마일게이트 직원들과 노동조합 지회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류호정 한 사람 태워서 많은 걸 얻고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조랑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보시면 네이버 지회는 법인별로 다 따로 교섭 열었거든요. 그렇죠. 스마일게이트는 5개 법인이 통합교섭 열었어요. 한 번에 다. 제가 그래서 거기하고 인터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공했는데 뭘. 성공했죠. 물론 자랑하게 해드릴 필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네이버는 사지가 찢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가가 다시 한 번 잔인한 어휘입니다만 류호정 하나 탄 대가가 되게 크네요. 정말 수월해지거든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확실히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식의 단체 교섭이 가능해지면. 그래서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러고 여차여차 해서 그냥 화섬노조에 저는 눌렁게 되었습니다. 네. 월급이 쪼그라들고요. 아 네. 줄었어요. 심각하게 찌그러졌겠죠. 그래도 마음은 좋더라고요. 자 이제는 프로 조직가가 된 거예요. 프로 활동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일해보니 어땠습니까? 해보니까 IT 업계에서 사실 홍보팀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마케팅팀 많잖아요. 포토샵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노조 업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한 곳이었고. 판화하는 할아버지를 찾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화학섬유식품노조라서 공장이 많은데. 맞아요. 공장에는 디자인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역량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네. OEM으로만 큰 중견 업체들은 자기 홍보 능력이 없다는 아주 독특한 지점을 가지고 게임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10년 전에 만든 어디서 구한 포맷 계속 쓰고 있고 예쁘지 않은 디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저도 어떤 노조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었으니까 아마 시민들도 똑같이 갖고 있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한다고 나섰던 지 1년도 안 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네이버 지회에서 했던 일을 화성식품노조에서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표가 보면 페이스북을 제가 봤어요. 화성식품노조 페이스북을 봤는데 팔로워가 40명인가 20명인가 지금 한 몇십 명 정도 있었어요. 대충 세보니까 간부 몇 명 정도가 팔로워해 준 거고 심지어 위원장님도 팔로워를 안 했어요. 우리 계정을. 조합원의 100분의 1? 네. 1,000분의 1? 조합원이 3만 명인데. 1,000분의 1급에. 그리고 올라온 소식이나 사진들을 쭉 보니까 무조건 주목사진, 블랙카드 사진 이런 것만 있고. 맞아요. 또 가끔 보면 카메라를 안 닦은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소리. 그래서 보면서 처음 목표는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 수준만 돼도 이건 아주 큰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게요. 처음에 가자마자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소셜이 낡았고 카메라가 낡았고 등등등. 카메라는 낡은 게 아니라 안 닦고. 안 닦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새롭게.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몇 년도에서 멈춰있고 홈페이지를 쓸 수가 없는 수준으로 방치가 거의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좀 평범하게만 가자. 목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노조 페이스북 계정을 좀 예쁘게 바꾸는 거죠. 처음 갔을 때는 물론 노조는 투쟁 소식을 많이 알려주시겠어요. 선회하지 하지만. 중요한 소식이니까. 그러나 이 안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조합원이 뿔 달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평소 일상 사진들도 조금 더 많이 올리고 그리고 반드시 투쟁 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궁서체만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들. 그렇죠. 동글동글한 글자체를 쓰는 것부터 해서 좀 세심하게 변화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처음 만지면 별거 아닌 변화인데 폰트는 너무 많은 걸 말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래서 위에 어른들은 폰트 바뀐 거 못 참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시도를 했다. 게임 페이스북 같은 걸 보시면 관리자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MBC의 마봉춘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화섬식품노조니까 저는 IT업계가 들어와서 화섬식품노조라는 이름이 금방 바뀔 줄 알고 대충 그냥 화섬식이니까 섬식이 이렇게 그냥 대충 붙였거든요. 그렇죠. 섬식이가 나왔죠. 네. 섬식이가 나오고. 의원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인스타에 노조스타그램을 만들고 작은 변화들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기를 하다가 중요한 게 있으면 빨간색 글씨로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빨간색이 튀어 보이는 이유는 주변이 다 검은색 글자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노조라는 곳은 언제나 빨간색만 쓰고 있는 거예요. 만사가 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 빨간색이면 사실 어느 것도 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동글동글한 글자도 쓰는 거고 일상사진도 올리는 거고 조금 더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조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늘여서 지금 팔로우가 만여 명 정도까지 늘어나더라고요. 네. 평범해지는 거 겁나 어려운 전략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해지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다른 모두가 평범하지 않게 지낼 때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실무자들도 보고 황당했지 않았나요? 처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저래도 되나 싶은 거죠. 다들. 그건 오라로도 느끼고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양반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투쟁이라는 글자를 쓰려면 반드시 궁서체여야 되고 빨간색이었는데 다른 색깔 쓰겠다 하니까 저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그러나 또 SNS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IT 업계에서 잘 모르시고 IT 업계에서 온 애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팔로워가. 큰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사기 질렴 쳐라. 믿어주신 것도 있죠. 사실은. 변화를 그리고 사실 네이버 지회라든지 IT 쪽 지회에서 이미 바꿔나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덜 걱정하시는 거죠.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죠. 전통의 강우들 지회 위주로 움직이는 노조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상할 수 없는 문화 변화의 시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화섬은 판교의 업체들 물론 그 판교의 업체들을 끌고 들어온 깃발은 저기 지금 달력에서 보이는 파리바게트입니다만 거기에 유호정 선전홍보부장 같은 젊은 그전까지 노조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꿔놓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파리바게트에서 이미 또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했고 이미 조금 친숙해진 상태에서 바바노조 캐릭터 진짜 귀여워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고 계셨을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에 만든 콘텐츠를 좀 사례를 드려드리면 게임업계에서 크리스마스는 아주 큰 이벤트거든요. 아, 그래요? 노조가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이벤트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니까 그리고 식품 노조가 껴있잖아요. 편한 방식으로 우리 노조를 알릴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막 SNS 계정들이 이제 열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오픈 이벤트 같은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 게임회사 특유의 사행성 이벤트! 그래서 노조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크리스마스 상자를 만든 거죠. 아... 회퇴가 있거든요. 회퇴 과자도 넣었고 네, 네. 화섬은... 파리바게뜨 빵도 넣었고 아, 화섬은 섬유화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자 넣었고 파리바게뜨 과자도 넣었고 네. 뭐 넥슨 캐시도 넣었고 아... 그리고 네이버 머그컵도 넣었고 네. 이런 식으로 노조 굿즈들도 넣었고 해서 네.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파리바게뜨 지혜에서 뭐 나온 제품인데 지금 파리바게뜨 지혜는 이런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혜 건데 이거는 네이버 지혜는 현재 언제 생겨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노조 얘기도 섞어서 컨텐츠를 하나, 영상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로우를 하시거나 이제 팔로우 하시고 영상을 공유하시면 두 명을 추첨해서 아, 그렇죠. 상자를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제 40명에서 갑자기 200명 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랄까 초기 팔로워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죠. 이 수치가 감히 이렇게 안 잡힐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1만 명 정도 되는 팔로워는 그때 당시 저희가 전체 한 16개 연맹 중에서 2등인가 3등 정도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들 노조들이 소셜이랑 안 친했었거든요. 총연맹도 안 친해요. 네. 총연맹도 팔로우가 2만여 명 정도니까 저희가 그런데 화삼식품노조가 16개 중에서 3만 조합원이잖아요. 네. 한 10등 정도 규모 되는 곳인데 SNS 개정 규모는 이제 한 2, 3위권에 있으니까 이제 1년 만에 성과가 그래도 좀 잘 난 편이었다. 하긴 그거는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삼에 실무자를 만나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회장 여러분들만 뵀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회장들은 지회 일 해야지. 그렇게 상위노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메시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라인 모바일의 대중한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곳이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투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인적 자원이 다 몰리기 때문에 맞아요. 홍보에까지 여력이 잘 미치지 않게 됩니다. 길에 서면 다 길에 나가야 되고 제가 오랫동안 가장 크게 가졌던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현장과 온라인 모바일에서 만난 대중 사이에 차이가 가급적 없도록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모바일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가장 먼 게 무슨 업체들 다 따지고 시민단체 다 따지고 조직 다 따져도 한국에서는 노동계예요. 그걸 깨는 일을 처음 한 실무자가 되신 거예요. 시민들은 노조에서 어떤 투쟁하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길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은 무조건 천막 사진 박혀 있고 군소체로 글자 빽빽하게 써서 돌리면 사실 길 가시던 분은 오늘 저녁에 못 먹지 이런 평범한 생각을 하고 가시는데 그 조의를 받으면 읽고 싶지 않잖아요. 일상과 멀어요. 일상과 멀기 때문에 그런 거리 선전물 같은 것도 처음에 제가 천막 사진 빼셔도 된다. 천막 사진 빼셔야 더 많이 읽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파리바게뜨 선전물을 제가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조직하시는 다른 본조의 분이랑 실랑이를 많이 했죠. 천막 사진 자꾸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못 넣는다. 절대 못 넣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목도 조금 동글동글하게 나가고 파리바게뜨 천막 1호점이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천막 투쟁 들어갔을 때 천막 1호점이 왜 생겼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림도 예쁜 걸로 동글동글한 걸로 넣었고 양재동 SPC 본사에 천막이 처음 들었었을 때 그때 설 연휴랑 아무도 어차피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안 바쁘실 것 같아서 그때 잠깐 찾아뵙었어요. 제가. 또 서울에는 양재동에 차대기도 좋거든요. 그때가 류호정 선전홍보부장이 입사하고 3개월 때였네요. 그렇죠. 몇 달 안 됐을 때죠. 네. 그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의원님이 계셨던지 12월 입사니까 한 두 달밖에 안 됐죠. 아무튼 그 내용을 그 시기였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계속 타임라인을 저하고 의원님 사이에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내용을 선전물에 넣는 고민을 할 때 근데 뭐든 한 번 또 경험해보면 바뀌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뭔가 왠지 좀 더 잘 받아가시는 것 같고 그냥 시민분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파리바게뜨 앞에서 홍보물을 막 돌리는데 파리바게뜨 색상을 사용하고 폰트도 좀 비슷하게 하고 하니까 파리바게뜨에서 이벤트하는 종이를 주는 줄 알고 일단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읽어보니까 투쟁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어때? 맞아요. 노조의 활동도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과자나 자동차나 다른 모든 파는 물건들하고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잖아요.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이게 특이합니다. 게다가 또 큰 회사에 있어 보셨으니까 마케팅하고 개발부서가 싸워서 개발부서가 이긴 홍보물이 나오면 그 홍보는 망해요. 그런가요? 뭔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만든 데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빨간 굵은 글씨로 넣고 싶거든요. 무조건.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이거 잘 넣었고 이거 잘 넣었고 심지어 개발부서한테 지면 버그가 없다는 것도 광고로 나와요. 광고할 일이야 그게? 그런데 마케팅을 해보셨던 전직 중에 마케팅이 있으셨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홍보물을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보게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활동만 해오면 전임자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 뒤로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나아지는 거죠. 이렇게 돌려도 세상이 망하지 않는구나. 천막 사진을 뺀 홍보물을 돌려도 노조 일을 알리는 데 별 문제 없구나. 다 경험으로 이제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파리바게뜨 지회장님도 처음 만나셨겠네요. 그 시기쯤에. 파리바게뜨 지회장님은 노조가 만들어질 때쯤 한 번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잘리기 전? 네. 아니 잘리고 나서요. 잘리고 전후가 아주 얇습니다. 타이밍이. 그 2주 사이에 한 번 본조 가서 최종 체크를 하면서 있었는데 마침 오시더라고요. 얘기 많이 들은 분인데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그런 생각. 얘기는 누가 많이 했었어요? 그 시절에? 그때 이제 조직실장님이나 네이버 지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정의당 당원. 그 당시에도 당원이었는데 정의당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참 또 남 얘기하게 되는데. 남 얘기로 오늘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임종린 지회장의 존재감이 그렇게 커질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정말로. 영화 주인공까지 하시고. 그런 말 하면 경을 친답니다.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죠. 네. 막 고아성입니다. 이런 소개한다거나. 안 돼요. 안 돼요. 네. 처음에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청취자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 정도 파장일지는 몰랐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월급 받은 걸로 하면 1년 4개월 계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 한 1년. 네.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30년 있는 직장에서 왜 1년 4개월 하고 출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출마까지 왔어요. 사실 노조가 연봉은 좀 낮아지지만 어찌 보면 고용안정은 더 잘 돼 있거든요. 게임업계보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게요. 이제 더 어제보다 잘 느껴지네요. 게임업계가 너무 안 좋구나. 그렇죠. 본조에 와서 저희는 화성식품노조 본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조에 와서 이런저런 투쟁도 하고 집회도 나갈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활동가가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험들을 하시기 시작했죠. 네. 그때 이제 19년 한 여름쯤에 탄력근로제 계약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좀 계약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땡볕에 한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외친다고 지금 국회 안으로 목소리가 들어가나 싶은 거예요. 너무 갑갑한 마음에. 그렇죠. 그리고 노조가 생기면 다 바뀔 줄 알았는데 물론 노조가 생긴 곳들은 좋아졌어요. 네. 단체 교섭도 하고 많은 나쁜 것들이 없어졌는데 게임업계는 그런데 노조 없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럼요. 즈회 하나 생겼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노조 없는 곳들은 문제가 여전하고 국회 앞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법이 바뀌어야 한 번에 바뀐다. 노조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다. 물론 모라 컴백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또 들으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남의 인생은 쉬워 보인다고들 하죠. 그건 보통 잘못된 일반화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사시는 거예요? 국회를 가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정의당에서 청년할당 방침을 채택했잖아요. 선거 기간이 됩니다.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이 되는데요. 겨울에 정의당에서 청년할당 방침을 채택하고 비례대표 비호 1번, 2번에 청년을 할당합니다. 청년끼리 경쟁을 해서 청년 중에 1등을 하면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나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보죠. 광고를 듣고 와서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되면 저도 이 양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먼데 어디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가 말이죠. 아씨 광고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 세상에. 그것은 하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이기 라이트 맥주요모비오틴, 이달의 PC로 만드는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비 쓰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마술처럼 저 자리에 류호정 청취자 대신에 윤세민이터가 앉아있습니다. 뿅. 온 두유 광고를 하러 왔어요. 네. 콩의 껍질까지 갈아서 가마솥에 푹푹 끓여 만드는 수제의 두유 온 두유. 네. 걸쭉하지만 목넘김이 부드러운 맛은 두유가 원래 이 맛이었던가? 하고 놀랄만 합니다. 네. 국산콩 백태와 서리태를 3대1로 섞고 끓여 만든 소금인 태안자염을 넣은 담백한 맛과 거기서 효소처리 스테비아가 들어간 순한 단맛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안자염을 넣은 담백한 맛이 있고요. 네. 효소처리 스테비아가 들어간 순한 단맛이 있습니다. 짤 거라거나 달 거라고 상상하시면 큰일입니다. 어떤가요?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신 분들이에요. 간을 엄청 센 걸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죠. 근데 그러고 나면 센 간이 들어가야 뭔가 먹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뭘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콩국수에 소금 넣는 거에 황금 간이 있잖아요. 그래요. 약간 살짝 달면서 고소해지는 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넘어서면 짜죠. 그렇습니다. 근데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콩국에 소금이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면 되게 달아지고 그런 미묘함이 있죠. 콩국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음식들과 다르게 간을 직접 맞춰야 돼요. 그러기엔 최적이에요. 그리고 자매품으로 국수용 콩국물도 있습니다. 너무 콩국수만 많이 얘기했네요. 두유의 경우에는 특히나 겁나 달고 그냥 우유보다 조금 묽어 보이는 그런 시중에서 파는 것을 상상하셨던 분들이 받은 충격에 대한 리뷰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십시오. 아 그 BGM, A, B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빠엄.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당의 류호정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는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편의상 의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원이 된 걸 이제 모두가 아니까요. 당시에 화성식품노조 선전홍보부장 올해 3월에 화성식품노조로부터 제가 처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더군요. 우리 이제 관련돼서 저희 방송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기업 조직을 끌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한 4년 뒤 연락이 처음 오더군요. 언젠가는 봐야겠지. 광고래요. 그래? 그래 광고해야지. 게다가 제가 지금 와서 솔직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총연맹의 비판적인 얘기를 전후에 하고 나서 총연맹 광고를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 그럼 화성농조 광고 받아야지. 영업은 열심히 해야 또 사무실가 칭찬받으니까요. 선전홍보부장이 오셨어요. 류호정 선전홍보부장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니까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왔지? 광고 전에 알려주신 대로. 비례후보 청년 1, 2번 번호 배분하고 몇 가지 룰들을 확인을 해보니 당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서 국회의원이나 할 것이지. 왜 광고 미팅인데 왔지? 궁금한 거예요. 일은 해야 하니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휴직계를 냈대요. 당선되면 가는 거고 이랬대요. 제가 봤을 땐 당선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죠? 흥미가 싹 식죠? 아니 화성농조 실무사라고 해서 4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잠시 후에 회사를 관둘 사람이 온 거예요? 아씨 이거 뭐 안 되겠구만.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하나 잘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양반은 죽치고 앉아서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말이 많았나요? 할 얘기가 끝났는데. 그리고는 같은 얘기를 정확히 기억나요. 4번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바쁘세요. 쏟아쟁이였네. 90분 동안 저한테 4번을 바쁘세요를 묻는데 초면에 바쁩니다. 그랬어요. 바쁘셨구나. 죄송해요. 라고 어떻게 말해. 죄송해요.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재미있었냐면 당연히 당선될 것 같은 예비 국회의원을 타이밍 좋게 만날 일도 또 없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직전까지요? 이제 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성남시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IT기업 출신이기도 하고. 네. 사는 곳이 그쪽이니까. 네. 거기서 월세? 지금도 월세? 지금도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반전세죠? 반전세 살고 있습니다. 반전세에 거기 지금 그때도 지금도 거기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남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분들과 선거 캠프를 같이 꾸려서 나가게 된 거죠. 그분들 이제 노조 만들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 잘렸을 때는 회사 앞에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해서 제가 뜯어말리고 그랬거든요. 꾸려서 나갔는데 사실은 저는 당 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해요. 지옥에서만 활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사실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당당 활동을 안 했으니까. 노동운동에 들어온 지도 1년 반 이렇고. 그런데 청년 할당이 있었고 청년 중에 1등만 하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금 같이 의원을 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꽤 인지도 있는 사람이고 중앙당에서 유명한 또 다른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을 좋게 봐주신 것인지 성남당원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당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 시민참여 제도가 있었어서 당원 7, 시민경선참여단 3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시민참여도 표를 많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당원표가 결국에는 높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있는 후보들이 유리했어요. 당시. 지역 기반이 기꺼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다. 이 지역구로 오지 않을 수 없었나요? 그럼요. 당선이 된 뒤에는. 저는 분당을 떠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도 분당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도 분당이고 그러니까 좀 세상을 알게 해준 곳이 분당이어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입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네. 노동 환경은 어때요? 우선 노동권은 없어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없습니까? 6시에 보통 6시 전후로 일어나서 7시부터 일과가 시작되거든요. 7시부터 일과가 시작됐다는 건 분당에서 출근했더니 7시에 국회. 네. 그런 거예요. 회의도 7시부터 시작이 많고 또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일정이 대중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알 수 없고 내일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5시에 일어나셨어요.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사시죠. 네. 또 사람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내가 무엇이든 간에 꼭 밥을 헤매기고 싶어합니다. 아침은 먹어야죠. 저는 토마토 주스 먹습니다. 아. 그걸로 때우는 걸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저희 수행하시는 분이 오실 때도 있고 제가 그냥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보통은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실 때마다 늘 혼자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쉬폰 거리니까 택시 타고 알아서 가래요. 10분 거리여도 9명씩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명 필요한데. 조금 인지도가 생기고 나서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을 타다가 혹시 맞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직자들 중에. 그런데 실현 가능한 일이어서. 네. 실제 사례들도 있고요. 차를 좀 더 많이 타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치인처럼 말하자면 본인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괜히 했다가 여러 사람 번거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간에 나가면 오히려 러시아원은 피하긴 하네요. 그 시간에 가면 차가 안 막힙니다. 7시에 출근하면. 7시까지 출근을 하면 한 40분 정도 30, 40분 정도면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하면 1시간 반. 진짜 막히면 2시간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진 않죠. 그렇죠. 지금 회기 시작된 이후에 가장 빨리 퇴근해 본 게 언제입니까? 오늘 좀 빨리 퇴근하지 않을까요? 오늘 12월 31일이니까? 네. 오늘 빨리 퇴근할 것 같은데요. 하긴. 오늘이 가장 빠른 퇴근일이 되겠네요. 종무일이니까. 그거 빼고는 보통 야근이죠? 그렇죠. 계속 야근이고 주말 없고. 사실 주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좀 헷갈리고 그럴 정도로. 좋아. 노동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2년 만에 항상 크런치인 곳으로 왔어요. 네. 항상 크런치예요. 맞아요. 가만있자. 제가 대본에 써놓은 질문들 중에 밥맛이 어떤지는 저도 먹어봐서 모르진 않고. 그리고 또 의원님은 밖에 나가서 밥 먹기도 뭐합니다. 요즘 때는. 그렇죠. 밖에 맛집도 많지만 이제는 좀 그래요. 네. 동료들은 정의당의 당직자들과 그리고 의원실에 계시는 비서와 비서관님들. 거의 비서, 비서관님들하고 하루를 같이 하죠. 그렇죠. 거의 가족보다 더 자주 있는 거죠. 집에는 거의 잠만 자는 곳이고. 보수는 아니라고 구분되는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언론인이 다른 사망사고와 산재사고 이야기와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 많이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요? 무슨 일을 해도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이 도덕적인 선택이라거나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해져 있는 급여는 무조건 줘야 되고 중요한 일을 사람들이 맡길 거면 급여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오셨을 때 그걸 여쭤볼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대답을 안 해주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세비는 어디로 나갑니까? 세비가 월급이 저희가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많죠? 받았을 때 그런데 저희 정의당이 지금 빚이 40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 월세라든지 당직자 월급이 조금 우려될 정도로 지금 재정상태가 조금 확화되어 있는데요. 정의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그 점이 좀 토나오죠. 의원 세비가 짙게 아니죠. 네. 그래서 세비의 반을 당해냅니다. 절반 깎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저는 월급을 4년 뒤에 또 어쨌든 선거 기간에 또 쓰게 될 거잖아요. 모아놔야죠. 제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모아둡니다. 월세가 나가야 되고요. 네. 월세도 나가고. 집 월세와 사무실 월세. 지역구 사무실 월세. 지역구 사무실 월세도 있고. 그래도 그건 이제 후원회가 있으니까 후원회로 충당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어디다가 쓴다고 얘기하기에는 밥 사 먹고 옷 사고 왜. 왜냐하면 일밖에 안 하니까 돈 쓸 시간은 없거든요. 그냥 저쪽 다 해요. 그리고 옷은 의원님이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도 아닌데 무슨 옷이 집에 있는지 뻔히 알 것 같은 수준이거든요. 착장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렇죠. 옷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옷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옷도 조금 사는 거죠. 제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사진 찍힌 거 보면 한 다섯 벌. 맞아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맨날 똑같은 옷만 나오면 안 되니까. 저번에 한 분이 얘는 단벌 신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샀잖아요. 두 벌 신사 됐다 이러면서. 사실상 월급에서 티복비가 나가는 비중은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모아둡니다. 그러게요. 정치인이 되면 하는 새로운 다양한 경험 중에 민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우선 정의당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큰데 이미 다 가보셨던 분들이에요. 보통은? 큰 당, 큰 시민단체. 다 가보시고 어떤 이유로든 잘 안 됐거나 거부당하셔서. 국회 정치가 꼭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보통은 상당히 똑똑하게 정말 급하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 지형을 바로 이해들 하시죠. 정의당부터 가기 힘들겠죠. 문제 해결이 안 되셔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보통 더 레벨이 높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큰 당에서 하면 빨리 해결될 일을. 또 6석이니까 저희는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잘 듣게 되죠. 물론 듣는 고생의 대부분은 보좌진들이 합니다만. 의원님한테 올라오는 것도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하고. 그리고 듣는다는 게 열심히 듣는다는 게 결국 에너지 손모잖아요. 첫 민원인 분 이야기를 그럼 조금 할까요? 좋아요. 저희 첫 민원인은 인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민원을 주셨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의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조리노동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이전부터 락스 세제를 섞어서 청소를 또 하시고. 일단 세제에 락스를 섞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더 많이 섞게 된 거죠. 원래도 섞어 썼는데 더 많이. 그 기간 동안 또 뭔가 호흡이라든지 고통을 좀 호소를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남편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내가 막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학식 마치고 나 출근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돌아와주시지 못한 거죠. 그런데 장례도 치러야 되고 도대체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아이가 셋이니까 애들도 챙겨야 되고. 주변에서 괜찮냐고 연락도 많이 올 거고. 그런데 그런 산재 사망의 경우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잘 모르겠고. 그렇죠. 안다고 해도 그 큰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함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어요. 천안에게 져가지고 찾아가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그분은 버스기사였고 아내분은 조리노동자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선은 너무나 정신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산재 사망 관련한 실무는 저희가 일단 일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자기 몸도 돌봐야 되고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낼 건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할 게 많으시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맡을 테니까 우선 몸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대신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보고만 받으시고 우선 조금 진정하시는 게 좋겠다. 몸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왔었고요. 어느 조직이 그 일을 맡게 되죠? 그분이 버스기사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 있으셔서 그쪽 노조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고 시민단체와 연결을 좀 해 주신 거죠. 언론사에도 좀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데 어쩌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건 궁금하잖아요. 저는 환노이도 아니고 산자위인데다가 전 그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가 한숨 돌리려고 찬바람 맞으러 베란다에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그냥 무심코 휴대폰 페이스북을 켰는데 제 기사가 떴더라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기에 연락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내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세상 평판 가지고 잦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세상 평판이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을 갖고 찾아보셨더라고요. 다 보셨더라고요. 조회수 낫다고 쫄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블로그 운영 잘했다.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러게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민원인 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은 왜 찾아오셨냐면 왜 찾아오셨을까요? JTBC 2020년 10월 14일 지난 6일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류호정 의원 씨를 찾아가 주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류현 측은 즉시 거절했지만 결국 주 부사장은 증인에서 빠졌고 이후 국감장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상무였습니다. 주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고 무단 출입을 했던 이상무가 대신 출석한 겁니다. 이렇게 국감장이 나온 이상무는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여부를 놓고 류현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롤러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말 잘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의 합의 때문. 이들은 주부 사장을 명단에서 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코로나 사태에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하지만 류 의원은 그건 이유가 안 된다며 다시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카르텔이라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우선은 제가 산자위잖아요. 산자위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갖고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이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대기업의 커넥션이 있으면 그게 중요하죠. 그분은 다른 정당 안 가보고 류호정 의원실에 처음 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연줄이 있을 것 같은 당은 들리시지 않은 거죠. 바로 정의당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맞거든요. 저희가 삼성전자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비밀 유지가 잘 됐고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보존이 됐죠. 게다가 또 녹취에 대해 제로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감이 또 맞으셨던 게 실제로 증인 채택 철회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기업에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두 당 간사들이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와 달리 비밀을 잘 지키신 거죠. 비밀의 중요성을 잘 아신 거죠. 사내 메신저를 썼던 저와는 달리. 그러게 말이에요. 당 내에서도 6명밖에 없는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 국회의원 산자위에 보내고 싶지 않아 하셨던 베테랑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보좌진들 중에서도. 그런데 국회의에 첫 해 들어가자마자 산자위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어디에 쓸모있다를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들으시는 대기업 다니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민원인들이나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의정활동의 목표들을 하려고 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하려고 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국회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단, 교섭단체가 아니면 조금 많이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퀘스트라는 게 많은 캐들이 페널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의당은 정의당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리 정당 의석 적다고 우는 소리는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류호정 의원은 절대 이해 못하시겠지만 180석의 민주당 의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의석이 없어요. 없는, 그런데 저기는 없잖아요. 확실히 없잖아요. 없는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있는 의석으로만 할 수 있는 거 뿌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도 되게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하거든요. 정의당 의원단은 좀 그렇게. 그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가요? 우리 부대의 모토였거든요. 부대의 모토였어요? 부대의 모토였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니.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저희 당에서 이만큼 여론화를 해서 입법 제정까지 이끌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안이 노동계가 만족못할 안인 것은 분명한데 정의당이 여론전으로 끌어온 게 있긴 있어요. 인터뷰도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금은 여당 안을 보고 있으면 정재계보다는 노동계 쪽이 조금 더 여론전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아무도 평가 안 해줘서 그렇지. 그리고 언론 계신 분들이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부탁드린 적은 없지만 언론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노동계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맞게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저희는 원내에서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언론이 그게 좀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낮을 가지고 놀 때는 내일 죽일 것처럼 그것도 당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필요하고 그쪽에 이해가 맞을 때는 팀플이 되죠. 그것도 경험하셨군요. 사소한 거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온몸을 간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경험을 만들면 노란 옷만 입고 다니고 보여야 되니까. 어디는 인터뷰 부담스럽다고 거절한다는데. 룩스가 제일 높아요. 아니 노란색이 개나리 컬러. 이게 지난번 회기 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 아무튼 꼬투리 잡읍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소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당내에서 조선일보 갔다고 싫어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워딩으로는 겁나 깨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소명을 했습니다. 깨질 때 깨지는 느낌이 안 들면. 소명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언론들을 접촉한다. 그렇죠. 시민들과 다 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에 접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 여론인데. 여섯 석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호소하는 거죠. 저희는. 왜 해야 하는지. 저희가 이제 여섯 명이잖아요. 법안 발의를 하려면 열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당과 달리. 발의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허들이 있어요. 열 석이 안 되고 스무 석이 안 되는 정당은 열 석이나 스무 석이 넘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해당 정당의 의원들이 로비 능력이 훨씬 탁월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담스러워서 발의를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친해지고 있습니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 위주로 해석하시겠습니다만. 초반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랑 친해졌어요? 저요? 그래도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랑. 산자위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이야기를 나누죠. 6명이어서 곤란한 점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발의도 조금 힘들고요. 상임위가 18개가 있습니다. 겸임 상임위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명이잖아요. 모든 상임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한 의원이 다른 상임위 이슈도 함께 커버를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저희는 교육위원회나 이런 곳에 없거든요. 교육위원회 의원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조금 늦게 대응이 된다든지. 달려가긴 해야 하는데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없으니까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참관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자꾸 심사를 할 수 없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상임위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상임위는 총 30명입니다. 네. 한 자리는. 그러면 양당 분들이 한 14명 정도씩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당에서 14명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중소기업 부문, 누구는 환경, 에너지 부문, 누구는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인보다는 민주당이 그게 좀 더 잘 돼 있죠. 딱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네. 그런데 정의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이 14명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류호정 의원이 들어왔는데 게임 관련된 문제만 다 해결해 놓고 4년간의 의정생활을 끝냈다. 그러면 정의당 의원의 경우에는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다 해야 되거든요. 패시브 페널티네요. 그런 상태에서 14명씩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팀플레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저는 혼자니까 가끔씩 1대29 하는 기분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1대29라서 스트레스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결국은 다 친해져야 하는 마인드로 가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다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싸우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논리적이라고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A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지? 하고 살펴보면 B 상임위에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다른 정책을 양당이 거래를 했는데. 양당이 거래 중인데. 그럼 이쪽 상임위에 이 법을 빼줘. 네, 그런 거죠. 라고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는 그 사정에 대해서 좀 늦게 알게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사정들이 두 개 정당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정의당은 그걸 알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겁나 친해져도 얘기 안 해줄 건데. 처음에는 의사 일정을 양당 간사 간 협의로 정하는데 그 일정도 제대로 공지를 못 받아가지고 10분 전에 안다든지. 간사들이 얘기해놓고 원회당에 비서실들한테 서로 전파해 이러면 정의당한테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에 있으면 대략적으로 오늘 언제쯤 한다는 걸 대략적으로 또 미리 들을 수 있잖아요. 정 듣고 싶으면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죠. 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대기상태로 지낸다든지 그런 게 좀 있죠. 한 두어 번 항의하고 나서야 상임위 일정을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고맙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의 이소영 의원님. 과천의왕이시죠. 네, 과천의왕 이소영 의원님. 환경보험 전문가신데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린 뉴딜이라든지 기후위기 해결 부분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정의당과 정책이 또 일부. 많이 겹치죠. 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이 차이 가장 적게 나는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이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평소 활동을 좀 많이 지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처음에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낼 때 발의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여성 의원님들.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던 중입니다. 죽어도 몰랐을 일들에 대해서. 자잘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네. 본회의장 입구와 본회의장 사이에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공간일 것 같잖아요. 기둥 뒤에 공간 정도는 있겠죠. 네. 그 사이에 휴게실처럼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복도가 있어서 휴게실이 좌우에 있고요. 휴게실이라고 해봤자 소파가 3개씩 놓여 있는 건데 통화를 잠깐 해야 한다거나 할 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 그래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정말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쪽에 국민의원님들이 앉아계시고 한쪽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계시죠.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아, 나머지 정당 사람들은. 알아서 앉아야 됩니다. 거긴 들어갈 수 없다거나 눈치 보여서. 그렇진 않아요. 정의당 의원들은 사실 6명이 함께 다니면서 소파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자잘한 건데요. 저희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카드 태그 하듯이 출입 게이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층별로도 있거든요. 층별로 있는 출입 게이트는 공무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9 to 6예요. 그러니까 8시 58분에 거기에 있으면 게이트가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면서 저게 무슨 보안 게이트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 가만 있어봐. 왜냐하면 출입할 때 몇 층에 출입할 건지 적고 들어오시고 그 카드는 그 층만 출입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대를 피해가버리면 그냥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보면서 출입 게이트가 아직 설치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지금 시범 기간이라서 저런가 싶기는 한데. 맞아요. 그런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놓고 되게 반노동적인. 야근 환영. 출입 게이트는 기계니까 보안이 잘 돼야죠. 아니. 그건 마치 포털 AI가 기사 고르는 것에 대한 두둔 같잖아요. 그런가요? 누가 그렇게 설정해 왔으니까. 목적이 보안 게이트인데 약간 하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하겠다는 건지 마겠다는 건지. 그런 바보 같은 두 가지 정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에는 사실 뭔가 깨달음 같은 것들인 거죠. 제가 원하는 건 가장 간절하고 가장 눈빨개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미디어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네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회는 다 똑같다. 그래서 국회도 똑같은데요. 사람 사는 곳이고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죠. 미디어는 복잡한 걸 다뤄주지 않는구나. 이거 홍보부장 때부터 느낀 거죠. 타이틀부터 내용까지 소위 그림이 되게 만들어져야만. 메시지를 간략화하고.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구나 세상에. 바른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의당 조건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적응해서 하고 있는 거죠. 때론 억울하고 복장 터지거든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별것이 아닌 의원실이. 의원님이 혹은 중요한 보좌진이. 메시지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만으로. 저기가 장사가 잘 되는 방들이 있어요. 혹은 저희도 국정감사 때 제가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셨던 서부발전의 질의를 했는데. 그럼 이 소식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나 혹은 민원을 주신 노조나 절박하기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정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알려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 옷을 입으시는 건 어떠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전모와 김용균 노동자가 입었던. 단순한 메시지 중에는 이미지도 있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됐고. 그때 조금 찡한 경험을 했는데. 그 옷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접혀서 온 거예요. 택배로 왔는데. 제가 그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옷은 아니었거든요. 깨끗하게 접혀서 개서. 안전모도 새 건 아니었는데. 완전 깨끗했어요. 빠따빠따게 깨끗하게 닦아서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옷이니까. 그렇죠. 진심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고 그랬었죠. 이게 의원실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의원실이 직접 그걸 준비했으면 저렇게 깔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서 그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저건 어디선가 직접 관계된 분들이 보내주셨나 보다.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의원실이 엉성했던 게 아니라면. 다행히 전자였네요. 네. 보내주셨던 옷이었고. 또 이제 정치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선의만으로 일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화도 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되고 애정도 커지는 거죠. 좀 더 세상을 애정 갖고 바라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는 제가 정의당 국회의원이어서 그런지 뭔가 신념을 꺾지 말자 같은 어떤 투쟁적인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생에 대한 미련은 벌이 돼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너무 거창하면 편집당하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미 공지했습니다. 너무 거창하면 편집당한다고. 그런데 이미 지금 의정활동 8개월 됐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야 부패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소수정당이 뭔가 해내기에는 지치게만 만드는 이 환경에서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의 임기는 4년이지만 진보정치는 평생 해야 할 일이니까 지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진짜 너무 열받을 일이 많아서 제가 먼저 달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이죠?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나왔을 때 위험량 먹었어요. 위험량 먹고 아니야 그래도 세상을 사랑해야지. 그 과정을 좀 알겠습니다. 상임위 얘기도 해주셨고 하니까 정부의 안이 어쩌다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여당의 안이 어쩌다가 저렇게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결과만 보고 생각을 해야 하니까 정치의 대부분이 어쨌든 해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그렇죠. 정치의 대부분이 결과만 보면 화가 나거든요. 침착해지는 습관은 아직 별거 없고 위험량. 위험량. 침착해져야죠. 위험량이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하셨고요. XSFM입니다. XSFM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도유 퍼펙트 25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굿 퍼펙트 25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다시 작년 4월에 3월에 화성식품노조의 류호정 선전 홍보부장을 제가 처음 뵀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슥 그러고 보다가 당선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음번에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처음 뵀을 때 물어봤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분당갑이라고 하셨고. 저는 걷다 대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초면인데 가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오늘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구입니다. 그게 빙이든 부든 노동이든 양극화든 왜 거기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역구를 지역구 사무실을 개소하셨으니까 지역민들을 만나실 거예요. 유권자들을 어떠세요? 노란 옷 입고 머리 까만 사람이 인사하러 다녀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인사를 못하는구나. 힘들어요. 사무실을 열었지만 개소식도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으로 올렸었고요. 지역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2미터 철벽을 쳐놓고 인사하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그게 뭐 분단갑에는 야탐역 같은 이렇게 사람들 번화가들이 더러워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아예 돌아다녀도 안 돼요. 당직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맞고 다닐 거라고 아 그랬구나. 인사를 못 다니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분단갑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여당의 지역위원장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여기에 뿌리를 내린 지 좀 됐고 당선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의정기간의 절반을 코로나로 날리실 거고 그거 어떻게 해요? 고민 좀 해보시고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죠. 모바일 온라인으로는 어려워요. 경험조차 못해보잖아요. 경험치조차 못 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을 정리를 해보죠.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게임을 하면서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일도 했고요. 학교가 심심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일도 하셨고요. 회사에 가보니까 회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노조 만드는 일도 해보셨고요. 노조에 가서 국회를 봤더니 국회의가 괜찮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도 되셨어요. 그 순서대로라면 2년 내로 곧 전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로.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은 오래 하실 생각이네요? 정치를 오래 할 수 있어야겠죠. 연속성이 있는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연속성이 있는 진보정당의 정치인. 진보정당 지금 저희 정의당에 재선 정치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제거든요. 아직까지 진대표님밖에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분들을 제외하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들은 보통 87세대의 투사들 입니다. 노동자대투쟁의 주인공들 입니다. 그게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을 한다면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공천을 받으려고 준비하셨을 때부터 이미 생각하시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에 비해서 비례대표들이 빨리 지역구를 선택하고 빨리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거기 짱박힌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긴 또 큰 정당들은 지역위원장들 눈치 보느라 빨리 못 정하기도 하고 당내 분란 일으키니까 보통 전반기 때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죠. 보통 한 2년 정도는 가만있죠.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활동을 해야 어떤 이런 악조건을 딛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 가셔야 된대요? 아니요. 미뤘어요. 시간 미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은행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끝으로 요정의원실이 남은 3년 3개월 동안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사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딱 맞아떨어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선 전으로 인터뷰를 하면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정치가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대답들을 했어요. 일하면서 더 강해진 것이 있다면 역시 정치는 더 권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권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꼭 내고 그것을 잘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진보정당의 재선의원 이것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언제 또 뵐지도 모르고 이 얘기는 하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안 돼서 여당도 가고 다른 정당도 가고 다른 직업도 찾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수십년 수건 사업 이었다는 거죠. 자신 있으세요? 싫어하시는 말씀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돼도 되게 해야죠. 알았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또 다른 디테일들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왠지 한 3년 뒤에 여쭤봐야 할 것 같은 것이 이 양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 다 안 나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뒤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비서관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는데 언론 플레이 잘 안 되시면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 받을지는 자신 없지만 국회의원은 이거 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 짜증나요. 녹음할 때 제가 맞추겠습니다. 항상성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도 늦어가지고 이거 어떡해요 지금 31일날 올리고 31일날 올리고 아무튼 의원님들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막상 불러놓으면 이걸 민원을 넣으신 시민단체나 혹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취재하신 분들 아니면 비서관님들 그분들 다 합해도 의원님이 말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가요? 공부 못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공부를 잘하셨다면 또 뵀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의원님들을 이제는 섭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하여 21대 국회에서는 섭외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나온 분이 이분이 되셨네요. 다른 자격으로 나오셨으면 그냥 출연료가 나갔을 텐데 하는 수 없이 오랜만에 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의원님이 입고 계신 저 개나리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개나리색 후드요? 그리고 그 가방 저거 어떻게 노란색 가방이요? 야광 같아요 거의 엄청 밝은 색이야. 그래도 메고 있어야 보이죠. 약간 진중한 옐로우 컬러입니다. 진중한 옐로우 컬러의 운동화를 요즘 조단원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신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넘겨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한번 방송 듣다가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젠가 한번 국회의원으로 사는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서 또 한참 지났네요. 드디어 만났네요. 또 한참 빠르게 늙을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쁜 나중에 나중에 시간 낼 일 있으면 또 뵙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도 아마 국회의원이실 거예요. 그 사이에 일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지키십시오. 네 모두 건강하세요. XSFM입니다. IDWK